첫 번째, 협동심리 단결력 대항, 두 번째, 팀워크를 통한 조직력 강화, 세 번째, 경쟁심에 의한 승부욕 고치,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정원, 이나, 세, 하나, 둘, 보드에 배치부터, 보드에 배치부터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지금서부터 보드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데 이 보드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보드가 여러분의 머리를 고통스럽게 오고 여러분의 육체를 힘들게 할지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보드들을 준비해! 보드들을 준비해! 엄마야, 쭉 들어줬다요? 엄마야, 쭉 들어줬다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healing며, SG들 모두 응급할 수 있겠죠? 보드, 박رو가! 어떻게 되요? 움직이지 마! 이 사람들 멈춰, 버텨.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모두! 머리 이어! 머리 이어! 머리 이어! 머리 이어, 이어, 들어올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머리 이어, 머리 이어. 머리 이어. 머리 들어갑니다, 들어가. 제가 다 버티면 가볍습니다. 그렇게 안 해뒀습니다. 그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뭐 힘도 쓰고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남북통일훈련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해상훈련. 잘 살아보세요, 식구들.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1번! 자, 1번! 한성희 교육생! 한성희 교육생! 자, 1번! 한성희 교육생! 한성희 교육생! 한성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한성희 입수! 입수! 아,ẹ què? Ogyi! 호흡점이, 호흡점이! 호흡점이, 호흡점이!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DJ 동공배 영화, 경계합니다!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지구는 눈물이니까 자꾸 걸어 나가라고 보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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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나고 올게 다음 김아랑 육생 김아랑 육생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김아랑 육생 입수! 입수! 김아랑 육생 선물들 선물들 자 화이팅 한 번 해줘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육년아! 수영 못 하겠어요! 수영 못 하겠어요! 기워서 가도 된다 기워서 기워서 화이팅 해줘 화이팅 우리 그냥 웃어왔었어요 수영 못 해가지고 물 되게 무섭거든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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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눈 나네 고통 새벽 으악! 으악! 으하하하! 대기업입니다. 대기편. 어떻게 그냥 냅둘지 좀 끄집어라 해주지 말고. 문이 스스로가 나오게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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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신은아 교육생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 준비됐나? 입수! 입수! 잘한다! 잘한다! 어? 뭐야? 엄마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함구해 주십시오. 저는 물 하면 먼저 공포심이 들거든요.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숨을 못 쉰다고 하면 너무나 불안해요. 미칠 것 같이. 땅! 앞으로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안 무서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는 겁니다. 실시! 복창 실시! 실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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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쑥! 쭉 가면 돼. 걸려. 이거 쭉 걸려. 1초야! 1초야! 1초! 들어와! 어? 들어와! 방치 두면서! 안 무서워! 1, 2, 3! 1, 2, 3! 숨 쉬고 숨 쉬고! 호흡 정리! 호흡 정리!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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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가 무서워 야 내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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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상민 오빠가 딱 와서 이제 반가운 얼굴로 운하야 괜찮아 나가자 이러니까 정말 고맙고 반가웠어요 오빠한테 야 이제 뭐가 무서워 자 이제 아 난 무서워 무서워하지마 아 안 돌려주마 아빠 나 공포스러워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게 되면 좀 조그마한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해주고 싶어서 준비 준비 너무 무서워 알TOH 원조 공렬 뛰어서 가자 교부 렛츠 뛰어서 가자 원조 공렬 뛰어서 가자 교관이 들어갈 거니까 공간 확보하고 교관이 들어갈 거니까 공간 확보하고 자 5초로 멈춰 5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밖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큰 형으로서 큰 오빠로서 아빠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형이 딱 들어오니까 진짜 저도 눈물이 찌끔 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이 된 느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 역시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구나 한 잔 마실까 안 살아보세요! 할 수 있다! 안 살아보세요! 할 수 있다! 안 살아보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왠지 좀 뿌듯한 감이 들었고 너무들 좋아했어요 깊은 불쩍이 날치기 힘들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진심으로 여기가 너무 안해졌네요 왜 이렇게